민희씨 민희씨 많이 안좋아요? 보면 몰라 위음 좀 써올테니까 좀 쉬고 있어 얼마나 어지러온거에요? 오늘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? 족발 좀 더 사다줘요? 왜 자꾸 와요? 내가 보고싶지 않다는데? 나 이제 들어올게요 내가 본가에 가있었던건 헤어지자는 미진씨 말 받아들여서가 아니에요 난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한번도 그런 생각 안했어요 민희씨가 안정을 취해야하고 그동안 마음도 좀 추스리라는거였어요 민희씨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죠 그러니까 나 이제 들어올게요 받아줘요 나는 여전히 정우씨가 보고싶지 않아 내가 족발 말고 더 먹고싶은거 나 필요한거 있으면 전화해요 퇴근할 때 사올게요 쉬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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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